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디자인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던지고 싶은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면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쯤은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브랜드 리을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의 전통적인 것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다양한 것들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해외에 다녀보면 외국인 친구들이 갤럭시 핸드폰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다 보면 이거 갤럭시 삼성 건데 삼성 한국 브랜드인데 나 한국인인데 우리나라가 잘 만든 제품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게 신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왜 삼성이나 현대라는 브랜드 명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조차도 한복 원단으로 정장을 만들어서 외국인을 입히려고 하다 보니까 브랜드 이름도 한국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영어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외국인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가 위대한 글자는 진짜 많이 아는데 딱 리을이라는 걸 보여주면 숫자 이 아니야 라는 대답을 정말 많이 해요 외국인 친구들이 영어보다 아라비아 숫자를 더 많이 쓰니까 이건 네가 알고 있는 숫자 이가 아니라 훈민정음의 리을이라는 글자야 그렇게 되면 대화의 주제가 삼성이라는 거에서 리을이라는 한글로 바뀌고 현대라는 거에서 한복이라는 한복 정장으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나비효과로써 그 몰랐던 외국인도 숫자 이가 아니라 흥민정음의 리을이라는 글자도 알게 되고 한복이라는 것도 한국의 전통 의상이다 라는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글도 알리고 한복도 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문화를 기획하는 기획자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는 디자인하다라는 정의를 새롭게 내려서 살아요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방식대로 생각한다 사실 저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 본인이 입고 싶은 옷 입고 본인이 쓰고 싶은 핸드폰 쓰고 본인이 쓰고 싶은 안경 쓰고 내가 이런 게 더 잘 어울리니까 이런 걸 입어야겠다 라는 생각에 자기 자신을 디자인하면서 저는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하다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려서 한복이라는 것도 한복 원단의 멋을 살려서 정장으로 표현을 하고 사진이나 영상도 저의 생각대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저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살다 보니까 문화 기획자라는 것도 디자이너라는 것도 저의 디자이너라는 정의 안에서는 하나의 같은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브랜드들에서 아트카를 제작을 많이 해요 한창 K컬처가 이슈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라렌의 브랜드의 코리아 지사에서 리얼 디자이너님 맥라렌 한국 에디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 슈퍼카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진짜 화려한 색들을 많이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화려한 색을 써도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는데 스무카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저는 맥라렌이라는 브랜드의 자동차를 볼 때마다 동글동글에서 고려청자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고려청자를 보시면 학과 소나무가 있는데 학과 소나무에서 영감을 받아서 스무카를 하나 그려서 외관에 스무카로 디자인을 하게 됐었는데 맥라렌 코리아도 글로벌 본사에 컨펌을 봤는데 어? 이거 너무 아름답다 정말 한국적이다 라는 피드백이 왔었고 맥라렌 본사에서 그럼 우리 내부까지 진행을 한번 해주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의 사계절을 담아봐야겠다 그래서 실내의 센터페시아라고 하죠 거기를 자개로 화려한 봄을 표현하고 시트를 초록색으로 한국의 여름을 표현하고 아까 그렸던 수무카은 가을의 산에 표현하고 휠은 겨울을 표현하다 보니까 맥라렌이라는 자동차에 한국의 사계절을 입히는 정말 코리아 에디션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리을이라는 브랜드를 당연히 제품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브랜드도 좋지만 지금까지 저는 리을이라는 브랜드의 철학을 쌓고 브랜딩하는데 한복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 콜라보를 하는 것도 있고 한국의 기술력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도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금고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곳도 그 기술력을 가지고 오프라인 금고를 대여해주는 공간인데 금고라는 거 사실 누군가한테 저는 로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개념의 공간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해주고 싶었었는데 요즘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프라인 은행보다는 온라인 뱅킹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7% 정도 오프라인 은행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은행들의 금고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은행이 없어지면 사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 금고가 필요하겠구나 한국의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금고회사와 협업을 해서 리을의 금고들을 만들어놨거든요 언론에서 다루어졌던 게 한복 정장보다는 그거를 입어주시는 분들의 후광 효과라고 하죠 그거를 많이 받고 젊은 사람이 이런 한복도 만든다라는 개념이 신기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노출이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제가 리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디자인하다라는 철학도 2016년부터 꾸준히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한복 말고 정말 다양한 작업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새롭지 않아요 저에게는 한복은 운이 좋게 빠른 시간 안에 방탄소년단부터 대통령 그리고 주한대사님들의 옷을 하게 됐던 거고 그 안에서 한국적인 걸 가지고 자동차나 건축물이나 텀블러나 다양한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작업해 나갈 것입니다 천명관 씨의 고래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는 쌓이는 먼지를 털어낸다 전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오늘 집 청소를 아무리 잘해놔도 먼지는 쌓이잖아요 한 번 청소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쌓이는 먼지를 치워야 되는 꾸준함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이 먼지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 나쁜 일 다 해결 잘했어 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 어떻게 먼지를 잘 닦고 사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